신당 박은정입니다. 체제회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김건희씨 관련해서 관저증축 의혹 감사원 발표 언제 합니까? 아까 곧 한다고 하셨는데요. 대통령실 감사원님. 날짜 말씀해주세요. 지금 다음주 목요일날 위원회에 상략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제대로 해주시고요. 김건희 특검법에도 이 부분 21g 관저증축 관련해서 면허 없는 회사 한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건익위원회가 김건희씨 명품백 관련해서 건희위원회로 전락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하셔야지 김건희씨가 감사해하는 김건희 감사원으로 전락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건희씨 명품백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 만들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처벌법 제3조에 알선수제라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이 건은 보험부 사무관이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명품을 제공한 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소개한 게 맞겠죠? 그러면 이 건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알선수제 변호사법 위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모른다고 하셔서 알려드리는데 오전에 장관님 답변 태도를 보니까 명품백 사건은 끝난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뭐가 제대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남아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이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전주들 85명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수조사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전주들 불러가서 개미 투자자들 주가 조작 알았냐 몰랐냐 물어봐서 몰랐다 그러면은 따라서 김건희도 몰랐다. 이렇게 무혐의 봐주기 처분 안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이라도 장관님이 제대로 지휘감독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시호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시호씨 출전기록 한번 보세요. 장관님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잘 안보입니다. 조금 크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장시호씨가 2017년 12월 6일 법정 구속되고 나서 출정한 기록이에요. 저게 조사실을 한번 보세요. 1112호, 1112호, 1112호. 1112호 특검 조사실일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1112호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특검 조사한다고 지금 불렀어요. 1심 선고 난 후에 왜 저렇게 일요일 날 많이 불렀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저거 다 조사했을까요? 저 회수를 보면 1112호는 거의 특검 조사실로 그렇죠. 그렇게 저희도 볼 수는 있는데 1114호도 저 밑에 있어요. 1114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실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해주세요. 1116호가 나와요. 저 1116호는 2018년 2월 5일 김영철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난 이후 1116호가 김영철 검사실이에요. 반부패 연구관실. 대검과 중앙지검에 장시호 불렀다는 지금 의혹이 나와 있어요. 저기는 특별검사실이라고 적혀는 있어요. 그런데 특검 사무실에는 1106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 가봤거든요. 1114호실도 없어요. 박영수 특검의 특검 건물에는 1114호와 1106호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 반부패 연구관의 대검의 1106호가 반부패 연구관실입니다. 도대체 장시호 증인 장시호 씨를 왜 저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일요일 날 저거 조서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1심 선고 이후인데 조사 다 했겠죠. 건무장관님. 불렀으니까 저게 조사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정 기록에. 조사 목적이라고 적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변인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면 뭘 했는지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조사를 작성했다고. 조서가 없다고 조사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가 없으면 뭘 했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검 쪽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았지. 조사를 안 한 상태로 사람을 불러서 시간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불러서 시간을 안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래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토론을 정리해 주시죠. 수사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 기간에 조사를 했는지 아마 부적농단 기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보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시호가 저렇게 출석해서 특검 사무실이든 중앙지검이건 대검이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지 조서가 있는지 장시호의 조서에 대해서 혹은 조사를 안 했으면 불러다가 뭘 했는지 수사고고서가 있을 겁니다. 수사고고서와 조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조해서 그러면 김혁철 검사가 혹은 김혁철 외에 다른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서 적법하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건 대답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